한 단계 높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타니! 점프! 탄! 안녕하세요 도구원의 훈련사 이구현입니다 오늘은 어지리티 중에서 허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로는 허들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허들이 없으실 경우 두루마니 휴지나 빗자루 같은 긴 막대기 이용하셔도 됩니다 허들을 처음 배울 때부터 허들 높게 하실 경우 허들바에 부딪혀 겁을 먹게 되거나 허들바 밑으로 통과하거나 옆으로 빠지는 등 통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일 낮게 또는 허들바를 바닥에 두고 지나가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넘기 시작할 경우에는 뛰어 또는 점프라는 말과 함께 뛰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도구 없이 보호자님의 다리를 이용해 뛰어를 할 경우 훈련사 정석 뛰어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타니와 함께 허들 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할 때는 허들바를 바닥에 두고 아이가 넘어갈 수 있게 유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탄! 오이치! 타니 점프! 굿! 이렇게 허들바를 거봉 없이 넘는다면 칭찬과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니 굿! 오이치! 허들바를 넘는 게 많이 익숙해졌다면 허들바를 넘을 때 뛰어 떠는 점프라는 말과 함께 넘게 해주시면 됩니다 타니 뛰어! 오이치! 타니 뛰어! 굿! 타니 한 번 더 뛰어! 아이가 허들바에 겁을 먹어 넘지 않을 경우에는 간식을 반대편에 던져 주시거나 다른 보호자님과 함께 양옆에서 불러 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이와 함께 허들바를 같이 뛰어 넘어 주시면 됩니다 뛰어! 혹은 점프라는 말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너무 흥분하여 혼자 뛰거나 넘을 경우 아이를 다시 제자리로 불러 앉힌 후 기다리게 한 후 다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뛰어 또는 점프라는 말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한 단계 높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탄리! 탄리! 점프! 굿! 탄리! 점프! 탄리! 굿! 탄리! 점프! 탄리! 점프! 탄리! 점프! 탄리! 이런 식으로 허들 밑으로 통과하거나 옆으로 피할 경우 똑같은 허들바를 아래 단계에 두고 진행해 주시거나 전 단계로 돌아가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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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탄리! 탄리! 점프! 아니지! 탄리! 다시! 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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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제자리 점프가 힘들 경우 아이를 좀 뒤로 빼서 뛰게 한 후 넘게 해주시면 됩니다 탄리! 점프! 오이치! 탄리! 오이치! 집에 허들바가 없으실 경우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해 넘게 하셔도 좋습니다 탄리! 점프! 고이치! 탄리! 한 번 더! 점프! 오이치! 탄리! 점프! 오이치! 탄리! 한 번 더! 오이치! 지금까지 허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허들을 바닥에 두고 보행 운동식으로 천천히 걷게 하여 응용을 할 수도 있고 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놀이터에서 얼릴리치 장부이를 이용해 띄우게 하거나 하수구 같은 것을 점프할 수 있게 응용해 보셔도 됩니다 허들과 보행 운동은 비슷하지만 다른 종목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나를 끝내고 다른 것을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란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구원의 훈련사 이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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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